뜨거운 불만 나는 뜨거운 솔로 데뷔 솔라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컨셉부터 무대까지 핫핫 솔라즈 언 파이어입니다 저의 뜨거운 열정을 뱉어낸 솔로 데뷔곡 때문에 많이 뜨거우셨죠? 정말 뜨거운데요 그럼 뱉터 소개 제대로 들어봐야죠 네 뱉터라는 노래는 저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뱉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노래 제목 때문인지 여태껏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뱉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마무 솔라는 잠시 잊어주세요 솔로 무대에서는요 가장 솔라다운 가장 솔로틱한 모습을 많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솔라틱한 느낌 궁금해요 세트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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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?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생각날 저의 데뷔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솔라씨 기다리면서 만나볼 다음 무대는요 네 케이팝을 이끌 차세대 영 파워 크래비티와 MC 앤디 그리고 마이 페이보릿 컬렉션에 올리고 싶은 칸토씨의 무대까지 뮤직 자아